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11월 20일 종교교회에서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양희송 대표는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인 진단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표성의 위기이며 이를 해소할 실마리로 가나한 성도 현상에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그리스도의 시민의식과 관련 자신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회를 목회 철학 중 하나로 정하고 모든 절차에서 독재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